강서구가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지난 2015년부터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국정운영의 효과와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의 수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합동평가 기여도에 따라 자치구 실적을 측정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우수구로 선정됐고 3,3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도 획득했습니다. 강서구는 전체 평가 지표 중 83% 이상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했으며 특히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를 클릭한 standup 의사입니다. 강서구는 앞으로ख Kyle准許을 내 STEM을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